전기차 산업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요 배터리 전쟁 속에서 배터리에 투자해라 2차전지에 투자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들도 많이 들으시면서 투자 관점에서도 많이 고민하시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투자 관점에 있어서 나는 이런 전기차나 배터리 산업 전반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트렌드가 일고 있는지 명확히 그림 그리시면 여러분 의사결정 하시는데 더 참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준비해봤습니다 세계 기구가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우리 기후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 온도가 이렇게 차가웠다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두면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경고를 던지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원할 만큼의 그 수준에 도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만약에 이미션 컷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면 이렇게 계속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죠 지구 온도가 뜨겁게 달궈질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이미션을 줄이기 위한 배출 자동차 배기가스를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위험한 수준을 건너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국제기구들은 우리 세계 경제에 놓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가 정말 매번 모니터링하고 있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발간하는 주요 보고서 중에 하나인데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라는 보고서입니다 23년 리포트도 최근에 발간돼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는 리스크 요인들을 나열하면 이렇게 많아요 이 리스크 중에 보시는 것처럼 이 초록색 리스크가 환경적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파란색이 경제적 리스크라고도 볼 수 있겠죠 또 그 밖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사회적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테크놀로지컬한 여러 리스크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리스크들 중에 녹색만 보십시오 다 어디에 있어요? 상단에 있죠 그러니까 1등부터 쭉 10등까지 나열하면 이 녹색 리스크가 6개나 들어갑니다 10개의 글로벌 리스크 중에 6개나 이 글로벌 리스크 중에 환경적 리스크에 해당되고요 특히 상위 1번부터 4번까지 1등부터 4등까지 해당하는 모든 글로벌 리스크가 다 환경적 리스크예요 우리가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에 실패한다 그것은 정말 지구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수준에 놓이게 되고 우리가 경제 성장하는지 저성장하는지 국민연금 못 받는지 이런 수준의 위기가 아니라 인류 자체가 공멸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 요인으로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해서 세계 국제기구들이 많이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역시 여러 산업에 걸쳐서 뭔가에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수송 영역, 운송 영역 혹은 우리 개인으로 생각해 본다면 모빌리티, 이동에 관한 영역도 디젤차를 줄이고 전기차를 늘리자 하는 방향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 준비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실제 많은 국가가 글로벌리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산업 관점에서 환경규제를 어떻게 강화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르웨이나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이미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는 판매하지 못한다 판매 금지 연도를 공시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도 프랑스 전체는 아니고요 파리 같은 경우는 24년에 하계올림픽이 개최되는데 그 하계올림픽 개최를 기념해서 24년부터 아예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되도록 개솔린차, 디젤차 판매를 금지시키는 그런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 밖에도 독일, 이스라엘, 인도,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를 아예 전면적으로 판매하지 않도록 만들겠다 금지 연도를 발표했고 영국도 프랑스, 스페인, 싱가포르, 대만 여러 나라들이 내연기관 자동차를 아예 판매를 금지하는 그런 환경규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디젤차나 개솔린차가 판매될지라도 판매되는 그 내연기관차의 탄소배출량 자체를 더 강하게 규제하겠다 2022년까지만 해도 1마일당 224g 정도의 탄소배출이 허용됐었는데 앞으로 26년까지 가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더 강화해서 마일당 161g 이하의 탄소배출만 허용하는 신차 판매를 하더라도 이런 탄소배출 규제에 걸맞아야만 판매가 된다라는 이런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결국 자동차 한대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리밋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배기가스 기준이 좀 여유로웠다가 갈수록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또 강화해서 어떻게 보면 개솔린차나 디젤차와 같은 이런 기존 화석연료 자동차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동시에 이들에 대한 신차 판매가 허용된 기간만큼이라도 배기가스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시장은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은 그런 요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실제 이 내연기관 판매를 중단하게 될 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있겠는데 일단 GDP에도 오히려 긍정적이다 결국 이렇게 글로벌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경제 부정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환경 규제를 활용해서 그런 영향으로 산업을 빠르게 재편하면 재편할수록 더 많은 기회가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여전히 우리는 화석연료 그냥 기반의 자동차만 생산할래요 배기가스 기준 충족시키지 않고 예전 만들던 방식 그대로 만들래요 하는 기업들은 계속 시장이 쪼그라들겠죠 그러나 오히려 발빠르게 전기차로 전환하고 우리 그냥 전기차만 만들래요 당장부터 만들래요 그리고 그 전기차에 특화된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라는 식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은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나라들은 GDP에 오히려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 말이죠 전기차와 2차전지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국별 전기차 시장 변화를 보면요 이 하늘색이 2016년 단지예요 그리고 이 초록색이 2021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색은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이 지점에 있죠 그리고 초록색은 대부분 상단에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갈수록 전기자동차가 전체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 위치에 있다가 이 정도 위치로까지 올라갔고 특히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신차 판매에서 90%가 넘는 수준이 전기차라는 거죠 전기차가 차지하는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지만 동시에 오른쪽으로도 달려가죠 전기자동차 모델이 판매되고 있을 텐데 얼마나 많은 전기차 모델들이 판매되나 갈수록 정말 많은 특히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전기차 모델만 해도 한 150여 가지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정말 많은 전기차가 시장에 판매되고 있고 그럼으로써 실제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그 쉐어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이게 다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은 전기차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 보급될수록 뭐가 같이 보급되어야 됩니까? 전기차 배터리인 거죠 결국 배터리가 함께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역시 전세계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수요가 함께 늘어날 것으로 향후에 계속 전망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늘어났던 그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다 언제를 기점으로? 2025년을 기점으로 왜? 그때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으로 금지하는 나라들이 생기고 그때 또 많은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우리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할래 하면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더 급속도로 전기차와 전기차에 요구되는 주된 부품이죠 배터리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이미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상위 주력 수출 품목 중에 반도체를 제외한 1등 품목에 해당됩니다 물론 해에 따라서 월에 따라서 반도체 수출량이 또 더 지배적으로 늘어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는 자동차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대략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합하면 11% 정도 되고 그 두 개를 합하면 무조건 2등입니다 반도체 다음 2등이에요 두 개를 구분지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구분지으면 자동차 수출액이 2위가 될 때도 있고 좀 내려가면 4등인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 산업인데 근데 그 자동차 수출액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 자동차 수출액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세요 그게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제가 또 센스 있게 전기차니까 초록색깔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비중이 어떻게 돼요 계속 늘어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모습 속에서 전체 자동차 수출액에서 전기차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서 21년 22년 계속 늘어서 22년에 18%를 상위하고 23년에는 전기차 수출액이 전체 자동차 수출액에서 20%를 껑충 상위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전기차와 2차 전지가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영역도 기대가 되는 것들도 많이 있겠다 결국 이런 패러다임 변화 속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여러분 눈에 딱 내가 그냥 그리듯이 머릿속에 딱 기억하듯이 생각하실 수 있는 그래프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림을 좀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전통적인 화석연료 기반의 자동차를 우리는 아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스, 트래디셔널 아이스 산업의 신차 매출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대신 하이브리드 비이클이 등장하고 그 밖의 배터리, 전기자동차가 등장해서 시장을 포섭해 나가죠 신차 판매로는 그렇지만 누적 자동차 판매대수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라고 볼 수 있겠죠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는 어쨌든 기존 자동차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2030년까지도 그런데 2025년부터 판매되지 않는 그런 신차 판매가 금지된 그런 나라에서 2025년부터 약 5년 후면 그때부터는 아예 전체 자동차에서 화석연료 기반의 자동차의 비중 자체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나라마다 다른데 글로벌 세계 경제 관점에서는 좀 후순위로 기존 화석연료 자동차가 줄어들 것이고 점차 전기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겠다 결국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있을 것인데 누적 차량 여러분이 길 가다가 보는 자동차 중에 뭐가 전기차지 뭐가 기존 화석연료 자동차지라고 구분하실 때는 그때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 입각해서 상상을 하시는 것이 더 맞겠죠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돌아다니는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전기차의 비중은 이런 좀 다른 그래프를 연상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런 과정에서 배터리 산업도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배터리 산업하면 전기차용 배터리 2차전지 그리고 ESS용 배터리 그리고 IT기기용 스마트폰에도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배터리 2차전지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SS를 짧게만 설명드리면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ESS는요 특히 분산전력화 될 때 전기를 예를 들어 태양광 풍력 발전하면 우리 집에도 태양광이 있잖아요 저쪽 집에는 풍력발전이 있고 저쪽 섬에는 풍력발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섬에 잉여 전력을 실시간으로 쓰고도 있지만 잉여 전력이 발생할 때 그걸 저장해야 되잖아요 어디에? ESS에 그게 에너지 저장장치 좀 큰 충전장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전체 배터리 용도별로 보면 이렇게 ESS도 증가하고 전기차용 배터리도 늘어나지만 절대적인 비중은 뭐를 중심으로 늘어난다? 전기차용 배터리 중심으로 늘어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하면 뭐를 더 먼저 떠올리셔라? 그렇죠 전기차용 배터리 2차전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여러가지 트렌드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5가지 트렌드를 제가 여러분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만 가지고도 2시간 동안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이 5대 트렌드를 짧게 여러분께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중국의 약진입니다 우리는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죠 보시는 것처럼 CATL이 22년 점유율이 37.1%고요 그 다음 비아드는 점유율이 13.6%인데요 21년 점유율보다 22년 점유율 껑충띱니다 그래서 중국 배터리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은 이미 50%를 넘어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1년 점유율보다 크게 떨어지죠 역시 다른 기업들도 떨어지거나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그 비중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 비중을 절대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CATL이나 비아드의 전략이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세계 시장을 확보하는 모습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CATL이나 비아드가 정말 세계 시장을 점유한다 이런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이 숫자는 팩트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계 시장 중에서 상당 비중이 중국 시장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CATL이나 비아드가 우리나라 에너지 배터리 기업보다 더 경쟁력 있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중국이 어쨌든 세계 시장을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점유해 나가고 있다 라는 사실은 팩트에 해당되는 5대 트렌드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배터리 생산의 내재화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동차 한 대 팔았는데 여기에 들어간 비용 구조를 보니까 배터리 하나가 35에서 40%나 차지하네 차라리 배터리를 내가 생산하자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 현대차, 폭스바겐, 볼보, GM, 포드, 스텔란티스 할 것 없이 전기차에 관심 있는 많은 기업들이 스스로 배터리를 생산하겠다 내가 내재화하겠다 차라리 이렇게 움직이자 하는 거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배터리 경쟁의 가속화가 진전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의 경쟁력은 배터리의 경쟁력이에요 누가 더 2차 전지의 성능을 개선할까의 문제인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또 배터리 생산을 내재화하는 이유는 단순히 35%가량의 비용 때문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완성차의 경쟁력은 배터리의 경쟁력이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차 하물며 여기서 더 나아가서 SDV라고 제가 이미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 강의 때 말씀드렸죠 나중에 추천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영상 나중에 보시면 더 이해가 가실 텐데요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하드웨어 만들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만들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완성되려면 전기차 배터리와 연결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국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직접 생산해야 더 효율적인 소프트웨어적으로 더 우월한 경쟁력 있는 완성차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라도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를 내재화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기업들도 배터리를 내재화한 완성차 기업들도 마찬가지 전기차용 2차 전지의 성능을 개선해서 경쟁력을 더 확보하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성능입니다 어떤 성능? 에너지 밀도를 더 강화해야 됩니다 에너지 밀도를 강화해야 결국 2차 전지 배터리의 사이즈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무게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줄이는 과정에서 주행거리는 오히려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충전하고 더 많이 달려야 많이 달리면 많이 달릴 수 있을수록 그 전기차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계속 단축될 수 있도록 배터리의 성능을 개선하는 이런 3대 고성능 방향의 2차 전지 경쟁, 가속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하물며 어떻게 된다? 가격을 다운시켜야 됩니다 결국 전체 자동차 경쟁력 하면 가격 경쟁력을 뺄 수가 없는데 이쪽 자동차와 이쪽 자동차가 똑같은 차인데 얘가 더 싸요 그럼 이 차를 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중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배터리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결국 향후에 배터리의 가격 자체를 떨어뜨리겠다 하는 방향으로의 정부 정책적 움직임도 있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같이 맞물려서 나타납니다 또 다 좋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고성능 가격까지 떨어뜨려서 이렇게 만들면 뭐합니까? 안전성이 담보가 안 되면 의미가 없죠 지금 전기차에 대한 우려가 뭡니까? 안전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외부 감지나 발화 지연 이런 것까지는 좀 나름 와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서 아예 자가진단하거나 스스로 그 자가진단 후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걸 치료해주는 스스로 오작동 문제를 배터리 부실 문제를 안전성 불안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능력을 만드는 치유 문제까지 이게 바로 2차 전지의 성능 개선 방향이고 이 방향으로 배터리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네 번째는 배터리 경쟁의 가속화 중에 일환으로 차세대 전지 기술 개발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보신다면 리튬 이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를 잠깐 비교해 보시면 이 리튬 이온 배터리에는 액체 전해질이 있어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가 아니에요 고체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는 액체 전해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혹은 충격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 액체 전해질이 어떻게 되나요? 새어나올 수 있어요 새어나오다 보면 뜨거운 온도와 만나서 폭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하려면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한 것이고 전고체 배터리는 이렇게 비교해 보시는 것처럼 뭐합니까? 사이즈도 좀 작아지죠 더 효율적이죠 그리고 달릴 수 있는 주행거리도 길고 사이즈도 작아지고 무게도 줄일 수 있고 그죠? 자동차를 경량화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더 오래 달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차세대 전지 전고체 배터리 개발 이 부분에 정말 달리기 하듯이 경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자동차 안만 바뀌는 게 아니라 자동차 밖에도 바뀐다 자동차의 생태계 자체가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기차 시대가 오게 되면 소위 개솔린 자동차 때 우리가 사용했던 부품들 어떻게 돼요? 미래 전환에 따라서 부품이 계속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엔진이라는 게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전기 모토가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보면 내연기관 엔진을 생산하는 그 기업들이 이렇게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친환경 전기, 전장 이런 영역의 부품 기업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내연기관 엔진을 생산하던 기업들이 자동차 부품사들이 급격한 이런 변화 디지털 전환이나 전기차로의 전환 이런 것을 추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400개 부품사 대상으로 미래차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준비를 물어봤을 때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다 35%, 충분한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39%, 절대적인 비중이 74%가량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수준으로 얘기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비중은 9%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런 자동차 산업, 배터리 산업의 거대한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고 그 변화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력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내연기관 엔진을 다루던 전문가 분들께서 AS 서비스를 해주고 자동차를 수리해주고 엔지니어분들도 이제 전기차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야만 이런 미래차 시대에 걸맞는 인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런 AS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지만 기존 산업에 종사하던 기존의 어떤 전문가들이 빨리 업스킬, 리스킬이라고 합니다 역량을 충분히 미래 자동차 시대에 걸맞는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미래 산업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전통산업에서 리더이셨던 분이 갈 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새로운 재교육을 기업들은 단행하고 정부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고 또 여러분들은 그런 미래형 자동차 시대에 걸맞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과 교육을 또 이수함으로써 미래차 시대에 반드시 요구되는 필요로 하는 그런 키맨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거대한 전기차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배터리 산업도 함께 변화하고 있는 이런 변화 속에서 나는 무얼 준비할까? 어떤 생각을 해볼까라는 것을 갖게 그런 생각을 좀 갖게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벌써 경익남 강의 시리즈가 78화까지 왔는데요 옛날 모습인 것 같아요 벌써 25화 경익남 강의 때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었어요 그 이후에 신규 구독자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못 보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저는 부디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 이 거대한 흐름의 변화를 먼저 한번 들여다보시고 들여다보신 후에 이 영상을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요? 함께 이 영상을 설정해 놔드릴 테니까 이 영상 시청해 보시고 정말 자동차 혹은 전기차 배터리 산업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변화를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실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